동대문구가 찾아가는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9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유연성 및 밸런스 강화운동, 근력 강화운동 등 신체활동 교육을 받게 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동대문구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